어떤 노래가 릴 우리가 듣던 노래가 박자를 안 맞추는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계속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둘 넷 어떤 약속도 없는 이런 노래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넌 옛생각이 나는지 그럴땐 어떡하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또 우울한 어떤 날 비마저 내리고 흠 비마저 내리고 어떤 노래가 릴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면 정 정 풀고 싶은지 왜 자꾸만 오해되었는지 내 잘못한 차례리나 만난 뒷찬만 만난 스 하네 네 승리 내 사진이 없이 나오면 넌 그냥 찍고 마는지 한참을 바라보는지 우리의 첫째 노래 음 비맛은 내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이 노래는 우리가 듣던 노래가 여기입니다 세종시에서 나오면 21년만에 나처럼 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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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줄줘! 내 마음, 그 자리와! 아!!! 새 정신!!!!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아 감사합니다. 나 진짜 잘하시네요. 세종 씨 사세요? 포인트죠. 아니요. 그 라이브 보시면 라이브에 이 새끼 모르네 이거를 21년 만에 그 무대에서 그 21년 만에 세종에서 울려 퍼지면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나처럼 하고 있어. 와 나처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